거두절미 각서라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진의 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누굽니까?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차이가 좁혀졌어요. 뉴스1이 우려해서 한국갤럽이 지난 7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 거주하는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기타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5%,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41%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큰 걸로 알려졌던 지역구인데요. 원희룡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추격을 했고 이 상황이 민주당의 소위 비명행사 공천파동. 이걸로 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지역구가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이번 주에 상당히 두드러진 약진을 한 인물로 보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뜬 인물로 유영하 변호사를 좀 꼽아봤는데요. 정말 7.8기의 인물인 거죠.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옥세를 들고 나르샤 할 때 그 중심에 있던 분이기도 하고요. 대구시장 출마를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출살표를 던졌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을까. 그 맥락을 사실 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가 과연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영하라는 인물이 담주하고 있는 건 탄핵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돼서 꼽아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를 현역 제치고 공천 중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도 7.8기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2004년부터 경기도 군포에서 3번 연속 낙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2%대까지 격차를 좁혔다가 결국에는 당선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도 됐잖아요. 그리고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 중에 1명의 국회의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일이겠는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경선을 했으면 조금 더 논란이 없이 무리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주의 진입으로 가봅시다. 송영훈 변호사 누구입니까? 박광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경선에서 졌죠? 네. 수원 정에서 이제 경선 탈락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고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경선 탈락하고 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자 페널티를 받은 결과로 0.15% 차이를 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상대방 후보인 김준혁 교수라고 하는 분은 과거에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조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상상의 글이 등장을 하고요. 유튜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태어났던 자리 앞에는 200년이 넘은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 후보에게 온 것 같다. 이런 유튜브 발언도 하고 소위 찍명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러면 이런 후보하고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승부를 하게 되었다면 그걸 스스로 밝혀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경선을 치렀다가 패배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경선에서 진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리 3선을 수원 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 관리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수정 교수를 경쟁 상대로 해서 치렀을 때 좀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많았어서 이번에 김준혁 교수가 사실 현역을 꺾고 하위 20%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박빙의 차이로 꺾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그래도 여러 번 정치 출사표를 던졌던 인물이긴 하지만 비교적 또 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누구입니까?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꼽아왔습니다. 저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어요.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아그레만까지 다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출국금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입구 관리법에 보면 수사 대상자인 사람을 출국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해제를 시켜줬어요. 수사에 잘 임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복구를 하다가 일병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혹이 많죠. 이게 정말 장관보다 더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번복될 일인가? 수사 브리핑 같은 것도 다 고지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번복되고 수사 방향도 틀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사실상 정조준하는 수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너무 부적절한데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그걸 강행하고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외교, 외국으로 가야 하는 분인데 출입금지 대상자다. 조금 우습지 않아요, 사실? 출국금지는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 본인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범죄수사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본인에게 통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최대 3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2월에 출국금지가 됐다고 하니 아직 석 달이 안 지났습니다. 본인이 몰랐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이거 몰랐다는 입장인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을 적에 본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무상 비밀 노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공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도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방장관 출신이 외국대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호주는 이제 쿼드의 주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 협력 사안이 있어서 전직 국방장관이 대사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레만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출국이 안 되고 있으면 외교 망신이죠.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제할 필요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다만 저는 이게 임명의 타이밍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비판 내리는 공격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설령 출국 금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클리어된 다음에 임명을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도 법무부에서 기초 자료를 수합해서 대통령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김인사검증관리단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가 바로 이 출입금지의 주무부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의아하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쪽에 해명을 들어보니까 개인 인사검증 자료 목록에 출국 금지 여부는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변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기소된 상황에서 영전했거든요.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결고리가 있죠. 1심 판결문을 봐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검찰이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 했는데 그런데 왜 영전했을까? 승진했을까? 처음이었으면요. 그냥 그런가? 이게 일회성으로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데 뭔가 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수사를 받는 인물들. 호주 대사로 사실상 영전한 거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그럼 대단히 수상하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가지시겠죠.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진인물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공천 막바지입니다. 오늘 20곳 경선 결과 국민의힘 발표하죠. 네. 오후에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고 끝나면 한 10몇 군데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하는 데는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지역구 못 채운 곳을 마저 채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 추천제로 공천하기로 한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49개 지역은 후보가 확정이 되거나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민주당도 이제 막바지죠. 그렇죠. 거의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고차방정식. 이를테면 임적석 저실장 문제나 이런 걸 앞에서 해결을 해서 뒤에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겠느냐. 잡음이라는 것도 파열음이라는 것도 좀 크게 나올 상황은 그나마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과 맞물려서 당대표의 메시지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역들이 워낙 민주당이 더 많긴 했습니다마는 현역 교체율은 민주당이 훨씬 위죠?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가 견주어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30%대이고 공관위원장도 아마 우리가 끝까지 했을 때는 35%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경선 중에 있는 현역이 다 탈락하더라도 지난 총선 때보다 물갈이율은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언론에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권 쪽은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은 계속해서 절반 이상의 교체율을 보였었는데 확실히 떨어진 건 인정하시죠? 이번에 좀 낮아진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현역 교체율을 본다면 4년 전이나 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른 게 워낙에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참패를 당해서 워낙에 지금 의석수가 적은 상태라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상대당의 의원들을 교체하는 게 돼야지 우리 당 의원들부터 많이 잘라내고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민주당 쪽은 선대위 구성에 임종석 공천은 탈락했지만 발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불출마 선언한 이탄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마 김부겸 또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언론에 따르면 약간의 단서를 단 것 같은데 뭔가 통합과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는 그 전제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탄희 의원에 대한 소고력은 상당히 당내에서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립각 측면에서 좀 기대를 거는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할 때도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헌법재판소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런데 국회와서는 시행령을 다 바꾸면서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약간 모순되는 논리 같은 걸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좀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소환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아마 본인의 결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지도부 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해서요. 이게 사실상 지도부 하에 교감화에서 나온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지역부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짚어주셨듯이 원희룡 전 장관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체급이 큰 잠재적 대선 주자예요. 실제로 대선 출사표도 던졌고 그리고 전국구 인물이라서 유권자들한테 어쨌든 미치는 소고력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긴장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좀 더 열심히 표가치를 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을 지역구 활동에 좀 열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보완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천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서고 어찌 보면 비주류의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선대위원장급에 포진하고 이런 양상이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는 아닐 거고요. 선대위원장이야 늘 우리 정치권의 관례가 여러 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금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3월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한 주에만 재판을 3번이나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양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전국에 지원 유지에 다니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은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4년 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그게 이미 공천을 다 해놓고 선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얼굴 역할만 하는 게 크게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다 되고 나서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매직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선거 참패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당의 노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선대위원장이 누가 등판한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좌표를 이동해서 복구를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명행사 공천이 되면서 이미 당의 좌표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어서요. 그게 김부겸 총리라든가 아까 이탄희 의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등판을 한다고 해도 일거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냥 한동훈 원톱 체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보도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일단은 비례정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신청을 하면서 아마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원톱으로 가는 거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처음엔 참신하고 새롭고라고 했지만 이제는 평가의 시간 아닙니까? 이런 날선 반응 그리고 저는 상대당을 적대시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들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당연하지만 유권자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될까? 이제는 참심란도 없고 본인의 정치력으로 돌파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높은 평가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야당의 사사건 건에 대해서 꼭 코멘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프레스 프렌들리하죠.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이고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다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아무리 백브리핑을 길게 가져가도 질문을 끊지 않고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언론에서 물어보는 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말 했는데요. 누구는 이런 말 했는데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다 보면 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사건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반응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그건 제가 언급하기 좀 부족자란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할 참이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지금 사천 논란이 벌어진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이분이 비서가 아니다라고 하고 수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과연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럼 비서라고 부르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 게다가 고발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이라면 또 공동선대위원장 몇 분 선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문법대로라면 아마도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정도의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혼자서 포화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덜어지지 않을까. 역할 분담이 있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정물 공천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나 봤더니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난데없이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언론 프렌들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이 막히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화법 정직하지 않은 화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본인의 신뢰 자산을 굉장히 갈가맞는 업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공천은 완전히 완벽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당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 나의 어떤 기준에 반발하면 재배치라는 것도 없다. 아마 홍석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당내에 나오는 자범을 포용하고 잘 마무리하라고 비대위원장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절대 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하다라고 반응하시는 국민의힘 시층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사사건건 정치 품격을 떨어뜨린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터는 이어갑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시내 도심 안쪽을 지나신다면 지표로 인한 정책 감안하셔야겠는데요. 통제구역이 많습니다. 먼저 이태원로 이태원역 방향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 하위 1개 차로 부분 통제 중이고요. 용산구 블루스케어 앞도 집회 준비 관계로 이태원로 북한남방면 한강직역 2번 출구 앞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또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은 KDB 생명빌딩 앞 하위 3개 차로 부분 통제 후 반대 차로 나누어 이동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돌발 소식 공항 쪽 올림픽대로인데요. 성수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고속도로에선 수도권 제1순환선 구루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상해 사이 더디다가 성남 요금소 부근 크게 혼잡한 이후 성남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대소 분기점 부근인 미잡육교 2차로에서 갓길이 2차로와 갓길이 사고로 차단돼 뒤로 1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KBS 2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송영훈 변호사. 원래는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요.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인천 계양에서 지역을 돌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설마 이직은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들께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소위 일찍 이직 해가지고 상대방 지지자들을 낮춰서 부르는 멸칭입니다. 2번 찍은 사람인 거죠. 2번 찍은 사람인데 좋은 뜻이 아니고 상대방을 굉장히 낮춰서 얕잡아 이러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역을 방문을 해서 다니다가 한 젊은 남성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마 이직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야 인터넷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면서 이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피습당했다가 퇴원하면서 일성으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부터 뭔가 국민통합에 보탬이 되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직 아니겠지 이렇게 특정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가 않고 이걸 두고 원희룡 후보가 오늘 sns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일찍도 이직도 모두 계양구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유권자들 앞에서 품위를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양쪽 대표 다 좀 품위를 지켜주십사. 장현미 변호사는 핫한 한마디.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을 꼽아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대구가서 마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투리를 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요. 지금 18차례라고 하나요. 앞으로 또 한 10여 차례가 남았다고 하는데 선심성 공약을 저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계했을 때는 800조에서 900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한 1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세원 확보 방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결선 60조였어요. 어떤 보관 없이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거와 무관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총선 앞두고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하위 몇 퍼센트 구간에 대해서만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공인들 어렸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망각하고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그리고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 행사를 가진 적이 있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이렇게 정례화해서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라뇨.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훈시와 발언만 있을 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선거중립 의문은 담지해 주셔야 된다.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코멘트는 있어야 선관위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돌며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생토론회를 한다. 그 자체가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의 원조는요. 원래 연역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53일 동안 8번 방송 출연을 했어요. 그러고서 또 2월 27일에 국민과의 TV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나라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됐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선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앞두고 규제개혁 점검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그게 또 생중계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공시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왔고요. 그때 그걸 질의를 했던 의원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지금 박범규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법상의 논란은 없고 그다음에 장변 의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저는 이제 추계가 800조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그것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잡은 것이고 다시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 비판 지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얘기하고 야당도 정책이나 예산이나 재원을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여러 가지 정치 공세 그리고 날선 언어들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비명행사 공천으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전한 정책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런 부분에 비판 포인트가 있다면 야당이 그런 걸로 전선을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야당 스스로가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 출연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출연하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꼭 집어서 하고 싶은 말만 그리고 명품백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파우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의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지금 SNS에서 입틀막 챌린지라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참담했어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일회성 행사를 갖는 것과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정례화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격전지를 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표 차이가 적게 났던 그런 승부처를 돌아다니는 부분.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로 대통령 자중해야 된다. 대통령이 무슨 총선의 공동선대위원장이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듯이 대통령실의 이런 지역선정 내지는 지역에서의 정책선정 등등의 총선을 대비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얘기하려면 사실 그것의 원조는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서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겠죠. 그거야말로 물론 법상 위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었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원래 여당이 공약을 하는 것은 그 실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드벤티지는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얘기하면 그냥 약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그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여당의 실행 능력이고 유권자들께서 그런 부분도 다 평가 요소에 고려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여기에 어떤 정치적 전략 고민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원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전체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선거 중립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토대니까요. 이게 총선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탄핵하겠다고 가격시켰습니다. 그 부분 과도하기 때문에 어쨌든 헌재에서는 기각이 됐지만요. 본인들을 향한 그 잣대에 타 당을 향한 잣대를 본인들한테 한 번 정확하게 겨누기를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역시 국민들이 표로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형과가 표로 나타날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될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상대당의 공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실 건지 송영빈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 몇 점 주실랍니까? 만점 100점인 거죠. 40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상대당. 우선 장위미 변호사는 몇 점입니까? 저는 원래는 40점보다는 좀 높이 드리려고 했는데 한 50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대당에서 이렇게 공천 대란이 일어나고 비명행사라고 하는 조어가 만들어지고 하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정관리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상대당 의원이라고 해도 내심 훌륭하다 내지는 저 정도면 괜찮다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줄줄이 공천 탈락을 하거나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명행사 공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물 위주의 선거가 될 것 같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대결이 어려워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강변을 합니다마는 시스템이 어그러진 모습이 많이 보이죠. 바로 어제만 해도 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갑이라고 청년전략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개 오디션을 해서 3인 경선 후보로 올랐던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다소 석연치 않은 사유로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고 거기에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이 3인에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지적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실 게 있으면 하고. 일단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3인으로 올렸다가 강선우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받고도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안희정 전 지사의 성 비유와 관련한 부분이. 2차가 해 논란이죠. 그래서 그대로 좀 묵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서 평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진보는 분열로 그리고 보수는 부패로 좀 망가진다라는 취지의 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멀리 보수의 부패 이미지를 쇄신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정우택 부의장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겁니다. 정우택 예비 후보에서 경사를 통해서 후보로 납점이 되셨죠. 그런데 이 지역구의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분이 처음에는 돌려줬다라고 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게 거짓이었다. 종용받았던 진술이었다. 이게 일이 너무 커져서 내 처벌을 감내하고라도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는데 사실 돌려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은 적 없다. 돌려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얼마나 공세수를 높였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후보 배제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맞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요. 타당에 대해서는 엄밀한 아주 엄정한 거의 조롱과 능멸에 가까운 언행을 쓰면서 자당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본인의 결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저는 이건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우택 부의장권 얘기해 보시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 정우택 부의장을 올릴 때는요. 당시에 장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봉투를 줬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우택 당시 예비후보의 소명도 내가 그 돈 봉투가 있는 걸 알고 바로 돌려줬다. 그랬다고 하니 경선에 올렸고 경선에서 통과해서 일단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줬다고 하는 분의 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관위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검토하고 나중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의 무게중심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요. 한동훈 미대위원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정우택 부의장권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루에 두 번 언급을 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양천을 방문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후보는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천 동미추홀갑에서 지금 그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허종식 의원. 이분이 경선 승리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도 못 갈 말을 너무 말의 무게중심을 높여놨어요. 이런 돈봉투 문제는요. 사실은 양당이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 받은 사람들은 다 공천을 안 하는 게 맞죠. 민주당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물론 본인은 불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우택 부의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해 볼 문제다. 그리고 양당 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양당이 상대당 공천자에 대해서 이런 흠결이 있다 저런 흠결이 있다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양당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분들은 다 공천 배제 쪽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양당 다.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분을 거르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저는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CCTV처럼 이렇게 명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을 걸러내는 게 또 정치의 기능이자 역할인 거죠. 그런 면에서 상대당 얘기들을 경청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머지 당들 얘기를 해 볼 텐데 조국혁신당 과거에 정의당이 했던 역할 비슷하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먹힐 것 같죠? 그래 보이죠.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나쁜 결과 아닙니까?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열린민주당처럼 사실상 합칠 걸 완전히 전제하고 대통령실에도 있고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약간 바깥쪽에서 외연을 그냥 구축하는 것과 또 그것과는 결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당직자도 그 당으로 가는 추세가 보이기도 하고요. 비례는 정말 조국혁신당에서 뭔가 의미 있는 포인트를 득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이 출마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창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법적인 단지는 내려졌기 때문에 정치 영역으로 갔을 때 유권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자의 답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그렇다면 지금 검찰권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이 과연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법적으로 단재받은 부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 안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여야 정치인 그렇지만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저인망식으로 아주 대대적인 압수수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떻게든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다. 이 부분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셨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물음표를 국민들이 검찰이 과연 정당한가? 이게 공정한가? 여야의 동일한 잣대를 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가시고 있지는 않고 거기에 또 유의미한 지표그룹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대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 국민의힘의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입시비리 수사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된 수사다라는 거 하나 먼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오갈 데 없는 마음을 여론조사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최종적인 본투표행위는 아니고 일단 여론조사에서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련의 비명행사 공천이 친문 지지층 그리고 오래된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론조사에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침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최종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득표와 의석으로 최종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도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잖아요. 그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쓰여진 백보드 옆에 황운하 의원이 서 있는데 마치 내가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본인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또 재판 중인 피고인 그 차교근 수립국 정책본부장도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 중인 분들 박은정 전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정당이 되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도 최소한의 건전한 상식이 있는데 그쪽에 교차 투표하는 비율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 저는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 건전한 상식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아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민주당하고 합치는 쪽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걸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녹색정의당에서도 아무튼 의석이 몇 석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랑 일단 민주당이 지금 만드는 비례연합정당의 진보당 몫이 있고 시민단체 몫이 있잖아요. 그게 7석 아닙니까? 그 7석하고 녹색정의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합해가지고 한 20석 이상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한 15% 득표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7, 8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 규합을 하면 20석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약간 차별점은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던 자리에서 민주당이 의지는 있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슬로건에서 대단히 명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하겠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죠. 역풍도 사실 생각해야 되고요. 조국 대표는 비교적 그 부분에서는 몸이 가볍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검찰 수사를 막 받아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라는 슬로건도 썼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민주당의 외연을 특히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잡아내고 있는 효과를 분명히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 민주당보다 더 강성인 세력들이 모여서 교섭단체 정도 만드는 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교섭단체를 일단 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의문이 이라죠.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결국은 총선 1년 반이 지나서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여기도 그렇게 못 갈 거다? 지금 이것은 선거 국면에서 어쨌든 뭔가 독자적인 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에게 연대라는 용어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따로 갈지 안 갈지는요. 총선 결과 보면 알아요. 의석수가 많아지면 따로 갑니다. 그러겠지. 의석수가 별로 안 나오면 따로 가지 못할 거고. 그런 것 같네요.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바로 총선 딱 한 달. 31일 남은 날입니다. 그래서 정관정기사 본부 D-31일 기획. 여기가 총선 격전지. 각 지역의 현지 분위기와 판세를 내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장윤미, 송영훈 두 변호사분 내일도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